쑥아 담아 거기 말고 여기가 모래에 있는데 요 위에 모래에 있는데 거기 땅 파지 말고 요 모래에 있는거 여기 위에 담아 그렇지 거기 퍼서 삽으로 퍼서 이렇게 큰 숟가락으로 이 빙수를 언제 다 먹어 빨리 먹어 빙수 빨리 먹어 조금 있으면 넣으면 좋지 숟가락이 크지 해서 흙 담아서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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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실어 그렇지 그렇게 백번 하면 되겠다 백번 용수를 끓이면 되겠지 응 그렇게 하지마 위험해 할아버지가 좀 하고 할아버지 어떻게 하든가 가르쳐 줄게 이렇게 해놔 이렇게 해놔